이제 2020년이 옵니다. 아마도 이제 업로드 기준으로 내일이에요. 내일. 아닌가? 1월 1일에 올라갈 수도 있나? 아 어쨌든 내일이에요. 그래서 자 2020년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될 정치인은 누구인가? 세 분께 물어봤습니다. 자 인물 한 명당 지금 10분 목표로 해도 우리 방송시간이 지금 넘치지만 최대한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임팩트 있게. 자 어떤 분들을 주목하시는지 일단 세 분께 여쭤봤습니다. 먼저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은? 아이고 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제가 그냥 바로 선점해가지고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이랑 하루를 묵혔다는데. 뭐하지? 이러고. 자 그리고 일단 먼저 듣고 나서 한 분씩 들어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 이준석 부위원장께서는 수석부위원장께서는? 저는 저희 영도자 종지인 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 자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제일 큰 걸 빼앗겨버린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은? 홍준표 전 대표. 아 홍준표 전 대표. 다 히으스로 시작하는구나. 이거는 많은 분들이 가장 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은 분 멋져왔게. 이건 정말 저도 모든 걸 떠나서. 홍준표 이거는. 황교안 아닙니까? 아니요. 여기서는 사실 잊을만하면 우리 홍준표 전 대표는 무조건 많은 분들이 귀가 쫑긋합니다. 왜 이분을 주목해야 하는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하려다가 저한테 선점 돼가지고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찾았는데 일단 그분은 늘 최소한의 시청률을 보증하시는 분이에요. 홍준표 대표가 지금 어디에 출마할 거냐. 랩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정면으로 치받는 사람이 딱 홍준표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마음속에 다른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황대표뿐만 아니에요. 누가 황지 출마해야 됩니다. 대표급 인물들이 황지 출마하셔야죠. 왜 나한테 뭐라 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 황지해서 할 만큼 했어.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본인이 가고 싶은데 가겠다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줘서 어떤 결과를 끌고 결과를 가지고 올 거냐에 따라서 홍준표 전 대표가 비대위 체계가 된다지. 만약 황교안 대표가 일정한 성과를 못 내면 비대위 체계가 된다지 하면 거의 지금 본인이 150석 이하면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다시 또. 수잔은 얘기 안 하셨어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으면 물러나겠다. 하나만 한 얘기고 다른 한 얘기죠. 그렇죠. 결과가 좀 물러나죠. 그랬을 때 이제 누구를 부를 거냐. 누구를 다시 불러낼 거냐. 그럼 외부에서 다시 김종인 뭐 이런 양만 불러올 수도 없고 어쨌든 자유한국당 내에서 누군가를 호출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그나마 대통령 선거나 당대표를 하면서 가장 인지도가 높고 나름의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 홍준표 전 대표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럼 자유한국당은 고민에 빠질 겁니다. 공안대표 황교안이냐 아니면 막말 대표 홍준표냐라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때 홍준표 대표가 4월 총선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4월 지나고 나면 바로 관전 포인트로 올라오게 될 거다. 그러면 약간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볼 때 지금 현재 홍준표 전 대표는 좀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거 궁금해요 참. 그거부터 하나 물어봅니다. 재미있는. 한국당의 지도부급 인사들이 하려는 전략이 뭐냐면 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그 야이체에 있어가지고 다른 세력들과 어떤 당대당이라든지 지분을 가지고 인정해주면서 하는 통합이라든지 연대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팀에서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인물들을 땡기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배현진 아나운서가 굉장히 그거는 홍준표 대표가 상의된 부분이 아니었다면은 굉장히 이건 본인에게 앞으로 좀 곤란한 행보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상의된 거였다면은 지금 아까 말했던 홍준표 대표와 한교환 대표의 그 안력이라는 것이 프로레슬링성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토를 낼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홍카콜라 쪽으로 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근데 이제 인상적인 건 뭐냐면은 홍준표 사단에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고 배현진 아나운서하고 그다음에 한 명 또 있는 게 강연재 변호사거든요. 근데 강연재 변호사가 최근에 이제 또 대구 쪽 출마를 하고 싶었다는 얘기가 죄송한데 괜찮으시면 전 아나운서를 좀 붙여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퇴사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상황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대표 측에서 사실 그 두 명의 공천을 위한 거를 염두어두고 움직이기 쉽지 않거든요. 하나는 송파구 하나는 대구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합의된 거라면 그것도 좀 이상하고. 묘하네요 진짜. 합의되지 않았다면은 그건 의외로 더 쇼킹하고 저는 그런 상황인데. 합의가 안 되고 근데 사실 거기가 그거를 하는 건 되게. 근데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은 오늘 어제였나요? 그 대구의 지역신문이죠. 매일신문에서 어떤 기사가 났냐면은 유승민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대구 동굴에 자기가 나갈 수 있다는 지출을 해야겠어요. 홍준표 전 대표가요? 예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거 뭐야? 이분이 이제 이제 아무거나 막 던지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홍준표 대표의 입지라는 것이 본인이 약간 신장신병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쿨하게 얘기하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러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러니까 굳이 막 이런 거죠. 창령의 홍준표 대표가 이제 나갈 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창령은 원래 생활권으로는 대구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상 경상남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대선. 총선. 차년 2022년 총선. 대선에 나가가지고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TK의 지지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셋 있는 거예요. 황교안, 유승민, 홍준표. 이 셋이 더 경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유승민 대표랑 같이 하고 있지만은. 저도 그래서 사실 그 결정이 당을 위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결정이거든요. 대구 동굴에 가겠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 판단을 하는 거고. 황교안 대표는 대구 동구 선거에 뛰어들 면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신 본인의 굉장히 본인과 맞다 하는 인사를 출마시켜가지고. 그걸 저지하려고 할 것이고. 홍준표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할 수 있는 선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유승민 대표랑 붙는. 가장 난감한 역할을 하겠다고 자처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분이 센 척하지만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홍준표 전 대표가 공수처법 처리되고 나서 한국당은 오늘 밤 모두 한강 가라. 총사태 의미 없다.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태 결의를 했대요. 얼마나 남았다고. 그러니까요. 안 받아주지. 그래서 안 받아주지. 그거 총사태 해도 다 국회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저는 좋은 게 하면 저희가 기호 2번 좀 하죠. 그렇네요. 나쁘지 않네요. 김태현 변호사님은. 적극 응원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 어떻게 보세요. 이거 하면서 황교안 대표 같이 할게요. 그러면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김태현 변호사님 차례로. 배현진 송파월 당협의원장은 제가 정확한 사정은 알 수는 없으나. 제 생각으로는 당대표니까 당협의원장 하나 부른 거고 당대표가 부르니까 공천받아야 되니까 간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황이랑 홍이랑 무슨 손잡고 알고 할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전에 침박과 비박에 강하게 부딪힐 때. 예를 들면 비박에 당시에 김우성 대표의 밑에 있었던 김학용 의원이나 김성태 의원으로 침박 데리고 간다. 이러면 이제 뭔가 이 개파 간의 알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이 개파 수장끼리 얘기가 된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의원이니까. 배치니까. 이건 뭐 일개의 당협의원장입니다. 그냥. 죄송한 얘기지만. 그리고 홍준표 대표 옆에 당협의원장 두 사람. 강현재 당협의원장 내려놨잖아요. 한 명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신홍계는 사라졌어. 예를 들어 강효상 의원 이런 분들. 다 강효상 의원 지금 머리 깎고 싶어. 유난홍 의원. 딱 붙어있잖아요. 황 대표 옆에. 강현재 위원장 오라고 그러는데. 황이 홍한테 해서. 황 대표. 비싼가? 목소리? 이런 거. 무슨 배현진 위원장 대꾸가 됩니까? 이런 거 할 만한 것도 아니고. 왜냐면. 뭐 당직자니까. 그런데 병어 불러서 왔다. 잘 읽을 사람은 필요 있겠죠. 그냥. 읽어도 되는지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했어. 읽어도 되는지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했어. 누구야. 배현진 위원장 입장에서는 공천이 지금 걸려있으니까. 간 거죠. 그냥 그건 거고. 그런데 그게 현실장에 그런 문제도 있는 게. 그러면 배현진 위원장이 안 읽었으면 누가 읽었을까. 딱히 상상가는 인물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대변인이나 비서실장 읽어야 되는데. 잘 읽을 수 있는 사람. 여하튼 그 얘기는 곁다리로 물었는데 너무 길어지는 거 같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홍준표는 내년 4월 이후에 주목받는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 못 받을 것 같은데. 못 받는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황이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결국 황 대표로 제가. 최고 관심 요주인물로 꼽은 건. 업이 될지 다운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업이 될지 다운이 될지는. 그럼 예를 들어서 업이 되는 경우라는 건. 총선이 승리거든요. 그렇죠. 그냥 가는 겁니다. 대선까지. 그렇겠죠. 지금 총선.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잡는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대선까지 가는 거예요. 대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대선까지 가는 겁니다. 예전에 이회창 전 총재처럼. 보수 정당의 특성상 뭐가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황으로 정리되는 겁니다. 황 대표로. 몰락했다. 총선에서. 그럼 이제 내려놔야죠. 그럼 이제 군웅한 것이 있다고 오는 거거든요.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요. 그래도 홍은 아닐 거다. 왜. 한 번 흘러간 물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예 보수가 하고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새로운 보수당? 새로운 보수당과의 합당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빅뱅 시대가 오는 거지. 그게 나아. 홍 대표가 다시. 홍 전 대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우리가 잊고 있어서 그렇지. 8년 전에 홍 대표가 이미 한 번 당대표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당의 얼굴로 치렀는데 홍 대표가.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오세훈 무상급시 사퇴 이후에 박원순의 탄생을 만든 게 사실 홍준표 체제의 한 나라 단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약간 보면 우리가 용을 쓰고 해도 우선 구도가 첫째고 두 번째는 지휘 장수가 사람들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미 한 번 당의 간판 얼굴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게 인지가 됐고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교체됐던 것이고. 이번에도 저는 황교안의 장기 집권을 상대적 장기 집권이죠. 최근에 자유한국당 인사 중에서는. 을 가져온 것은 홍준표의 반대급부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딱히 잘 아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홍준표 때보다는 낫지 않냐.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름만 하면 좀 그렇지만 홍 대표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홍 대표는 본인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을 유지해가면서 빛을 발하는 스타일이 있고 한데. 홍 대표는 전환점이나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는 어정쩡할 때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상황은 그 상황이에요. 확실히 진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건 것도 아니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상황은. 그런데 저는 확률상 계좌들이 제일 높다고 보거든요. 내년 총선판은 지금 예측할 수는 없는데. 자유한국당이 이기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게 진짜 애매한 거죠. 애매한 결과.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내려놓기도 아깝고. 그게.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이 나오기 어려워. 대선 주자라고 말하기에도 민망한. 완전 예를 들어서 과반 먹고 민주당 막 쪼그라지고 이러면 상관없어요. 확 그걸 밀면 되니까 남은 대선까지.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고 완전 짜그라지면. 그것도 사실 대선 가는데 도움은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건 모르거든요. 2년씩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면 또 나름에 살아날 길이 있을 수 있는데. 애매한 결과. 그런데 저는 확률상은. 지금 같은 스코어가 만약에 유지된다면. 저는 지금 같은 스코어가 유지될 가능성.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높다고 해요. 자연국당 의석수도 얘가 제가 작년 9월부터 계속 이 얘기하는데. 지금 정도. 예를 들어 비례한 국당 그 변수 빼고. 보면 최소한 지역구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정도에서 플러스 한 5개 정도 정도까지만 봐요. 저는. 더 확 늘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확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확 줄 것 같지는 않은 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 경제나 이런 것도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바닥 민심이 그리 호의적인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국당이 아무리 욕을 먹어도 비호감독으로 확 줄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확 늘지 못하는 건. 예전 같으면 다 먹는 판이에요. 예전 이외창. 예전 김영삼. 예전 박근혜가 있었으면 다 먹는 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쟁을 치다 보면 대군이 있으면 대군의 규모에 맞는 전장을 고르지 않으면요. 전쟁에서 압사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게 뭐냐면 로마사 이런 거 보다 보면 전장을 잘못 고른 지휘자는 대표적으로 칸나의 전투 이런 거 보면 막판 가면 몰려가지고 자기들끼리 압사해서 죽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하냐면 지금 보세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대선 주자들이라고 일컫어진 사람들이 TK로 몰려가가지고 그 안에 서로 압사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의 지금 전략적으로 가장 큰 위험한 지점은 뭐냐면 처음에 보수대통합이라는 논의를 본인이 꺼낼 때는 그 명분이 뭐였냐면 이렇게 가면 수도권 선거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보수대통합을 이뤄가지고 단일후보로 붙자였어요. 그런데 이미 어떤 상황으로까지 전환됐냐면 보수대통합이라든지 연대를 성공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영남에서 싸우다가 민주당의 의석을 넘겨준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세요. 지금 저희 새로운 보수당만 해도 저희 새로운 보수당이 네임드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하태경 해운대 가벼워가지고 지금 조전혁 전 의원이 나온다 그러고 몇 명 있는데 거기에 또 민주당 부분도 계시고 3파전 벌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거기도. 자 대구 동구에 어쩌다 홍준표 대표가 끼어들고 되면은 여기도 보면은 민주당 분이 그래도 한 2, 30% 받아가는 분이기 때문에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고 대구 북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사실 홍준표 계열의 인사가 나온다는 얘기 뭐 이러다 보면은 아까 말했지 보호수 대통합이라는 게 전진구호가 아니라 그 안에 집안 싸움하는 구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전장이 너무 좁으면은 그때 로마군이 8만 대군이 진짜 좁은 데 들어가가지고 칼도 한 번 모티돌고 자기들끼리 압사된 것처럼 지금 비슷한 상황 나올 수 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가 사실 뭐 그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이낙연 수도권 총리가 아직까지는 현 총리시죠. 이낙연 총리가 뭐 이제 종로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총선 두 분의 대진표를 약간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늦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도 이미 늦은 게 뭐냐면은 그거 하려고 그러면요. 많은 의원들이 다 결심을 하기 전에 자기 지역구에 뛰고 간판 새로 올리고 이런 거 하기 전에 뭘 했냐면은 자 내가 가가지고 서울에 예를 들어 뭐 종로 용산 이런 데 받겠다. 상징성이 있는. 자 3선 이상은 다 전진 앞으로 수도권으로 내 밑으로 내 밑으로는 절대 가지 마라. 나보다 어려운 거 다 가자. 라고 하면은 먹혀요. 최소한 나 정도 어려운 데는 가자. 최소한 종로다. 최소한 종로다. 아니면 최소한 용산이다. 우리가 운동장에 설 때 보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한 명이 잽싸게 뛰어가가지고 기준 한 다음에 손 들고 좌우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게 지금 안 돼요. 지금 보면은. 지금 황교안 대표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어려운 데 가잖아요. 공천 잡으면 없어요. 그렇죠. 본인이 대표가 제일 어려운 데 가겠다는. 근데 지금 어정쩡하게 일단 나중에 비례를 가야 되는데 비례도 무슨 그게 비례한국당 생기면 본진인지 뭘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아무도 그 줄 설 기준이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황교안 대표도 수도권에서 싸워보겠다라는 얘기를 쉽게 못하는 건 수도권이 워낙 어렵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 영남 쪽에 가서 박터지게 싸우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정쩡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은 결국은 완전히 이렇게 바닥을 치면 새로운 리더십이 생기기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는데 뚫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어정쩡한 결과로 인해서 폭망은 아닌데 약간 망했다고 해야 되나 애매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지로 하는 결과. 홍준표를 다시 부르고 이게 더 어려운 상황으로 보수 진영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요주이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던질 수 있는 황교안 대표의 지역구 초특급 강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황교안 대표가 자신 있게 나 서울 출마하겠다. 그다음에 구로을 금천 관악을 뭐 이런 곳에 가야 돌격하겠다. 나는 죽으러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는요. 만약 거기는 가잖아요. 이낙연 총리가 못 쫓아와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못 쫓아와요. 왜냐하면 거기는 쫓아가면 그 쫓아가는 사람도 이상해지는 곳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김부겸 장관이 대구 나간다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됐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오히려 그럴 때는 황교안 대표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철저히 대선주자다. 지금 내가 나이 60 넘었는데 무슨 지금도 초선 의원부터 쌓을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부산의 사상구로 간다. 탁 찍어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자유한국당에 굉장히 끝발 있는 사람들 못 쫓아오잖아요. 못 쫓아오죠. 그러니까 제 친구지만 손수조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대칭적 승부를 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래서 제가 안철수 대표를 어지간해서 제가 칭찬 잘 안 하지만 제가 솔직히 지난 2016년 선거 치를 때 노회찬 의원이 거기 노원병에 계셨고 저도 고향이 상계동이고 거기에 안철수 대표가 원래 뛰어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셋이 달려들면 가장 그래도 당대표의 책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장 출마를 포기하기 쉽다고 생각했던 게 안철수 대표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그걸 버텨내고 출마해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대선주자로서의 승부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황교안 대표도 지금 봤을 때는 남들이 비례로 가라. 안철수 대표도 그때 비례로 가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명분은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례로 가서 전국선거를 지휘해라 이런 거 갖다 붙이거든요. 다필이코 황교안 대표가 내가 서울에서도 가장 어려운 구로나 금천에 가서 승부를 걸겠다. 그거는 지는 확률이 80%로 자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 제 생각에는 굉장히 강한 승부수다. 그런데 섣부른 재판단에는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할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갈려면 뭐 이거 할 것 같으면 제가 지금 그분 이런 결단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더한 결단들도 많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확률적으로는 종로가 높겠죠. 그런데 저는 종로가 오히려 종로가 정치적 그러니까 선거 당선 낙선을 떠들지 않고 정치적으로 죽는 길이 종로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갈 데가 없어. 왜냐하면 비례는 못 가고 지금. 비례한국당. 비례가 시기에는 좀 이상하잖아요. 비례한국당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놔두고 가. 비례한국당에 한 명 나가 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가 할 수 없잖아요. 비례한국당 때문에 안 되고 대구는 명분이 없고 황교안 대표 고향이 어디죠? 서울이잖아요. 대구는 안 되고. 서울입니다. 기본적으로. 대구는 안 되고 그럼 본적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럼 결국 서울 수도권인데 그럼 종로밖에 없어요. 갈 때는. 명분이라는 게. 아무래도 정치일본가. 정치일본이니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수도권 선거는요. 새로운 보수당하고 연합공천이든 합당이든 뭐 안 하면 폭망해요. 폭망. 왜냐하면 마지막 개가 싸움이잖아요. 사실은. 4% 높으로. 그런데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황교안 대표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 물건을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통합을 하면 한국에 대해서 내려놔야 돼요. 승민아 들어오나? 김구성 대표 말투구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1대1 합당을 하든 뭘 해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 못 내려놓거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으로서 여기를. 야 나도 내려놓고 너도 내려놓고 김종인 씨 불러다가 총선 맡기고 그렇지. 총선 끝나고 야 대선 후보 너랑 너랑 다이닥 한번 붙자.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런데 그걸 못할 거야. 왜? 해본 적이 없거든. 해본 적도 없고 자기 세력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전에 봐. 우리 이준석 수석 부위원장의 정적이었던 손학규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 이었던 아니고 인. 인. 본인의 경기고 선배인 손학규. 진행형이요. 손학규 대표를 볼 거라고. 야 손 선배 예전에 2012년에 내려놓고 문재인 당시 변호사하고 다이다이 붙었다가 폭망했잖아. 왜? 다시 당시에 민주당하고 손학규 대표께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냥 CEO였을 뿐이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지지기반. 그럼. 그런데 2016년에 문재인 당시 의원은 당시 의원이죠. 의원이지. 당시 문재인 대표는 내려놨잖아요. 왜? 내 거니까. 자신감이 있었다. 그런데 손학규 전 대표는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자기 게 아니니까. 당권을 다시 가져올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친둥절이한테 먹힌 거잖아요. 황교안 대표도 그걸 보면 못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아까 통합이 안 될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신 통합. 지금 실제에서 황교안 대표가 황교안 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이름을 찍어가지고 누구누구랑 같이 움직이지 않는 그냥 동지적 관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사실 선거 때 보면 내 영향으로 당선시키는 사람들이 내 동지가 되기도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김문수 지사가 예전에 뭐냐면 부천 소사에 자리 잡으면서 사실 부천이 굉장히 지역적으로 보수 정당이 어려운 곳이었는데 부천 주변에 김문수계가 형성이 됐어요. 거기 싸그리 김문수 힘으로 당선이 돼요. 그때 보면 차명진, 이맹규 이렇게 다 당선이 되거든요. 그런 정도의 역량을 자기가 열석이라도 발휘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 그 전략으로 가면 돼요. 어디 한 군데 가가지고 뒷발딱 꽂고 유권자 다수에게 어필해가지고 원래 보수 정당이 당선되기 어려운 곳인데 내 팀이 싸그리 당선됐어. 그럼 이 사람들은 절대 충성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선됐으니까. 그게 되던지 안 돼. 안 되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되는 시나리오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냐면 이 판에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사람들 중에서. 그런데 거기서 황교안 대표가 찍어가지고 예를 들어 야 누구 누구 가서 나랑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 강서 지역에 어디 벨트를 하나 만들자.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들이 당선이냐 낙선이냐에 대한 불안감당이 있겠지만 저 대선주자랑 같이 팀으로 엮인다는 거에 대한 조금의 어떤 의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동원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돼요. 지금 보면 선거라는 거는 저도 선거를 나가보지만 내가 이 선거를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목표의식이 있으면 기꺼이 가요. 기꺼이 가서 죽기도 해요. 내가 굳이 말하자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무슨 뭘 하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 당선 확률이 희박해도 나갈 싸움 분들이 있잖아요. 많죠. 그런 것처럼 저는 이번에도 황교안 야 내가 구로 나가야 되니까 나를 둘러싸가지고 10명만 출마해라. 너너너너너 이름 찍잖아요. 결사되다.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6탄 12용사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은 바로 황교안 개로 언론에 보도합니다. 근데 저는 그 정도의 그래서 그중에 한 두세 명만 살아나와도 제 생각에는 그거는 공부한 개가 됩니다. 힘이 되는. 그게 아니라 근데 뭔가 영남에 내가 공천했다고 영남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개가 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지방선거 때 공천 그렇게 해가지고 홍준표 개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역시 보수 통합이 중요하다. 이건 아마 모두가 공감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3명 후보 4명 정도가 나와가지고는 사실상 지금 보수 쪽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수도권에서 마지막 estrutlee 싸운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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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